옛날에는 이제 되게 빨리 지루하고 되게 빨리 포기했는데 이제 부모님들 시키는 것들 아니면 피아노, 골프, 그리고 중국어 레슨 제가 받은 거 이제 좀 너무 학교랑 비슷해서 그 점이 좀 저는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. 오디션을 볼 생각 없었고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오디션 한 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런 기회에 거의 인생의 한 번이라고 이제 제가 제 친구를 듣고 오디션 보러 갔어요. 저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제 부모님 그때 어떻게 어떻게 뽑았냐 아직까지도 저한테 얘기해요. 정말 대단한 것 같다. 막 이렇게 저한테 저는 그때 한국 갈 때 이제 한국말 아예 못했고 춤이랑 노래랑 이런 거 아예 못했었어요. 이제 노래랑 춤도 배웠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언어도 배웠어야 됐어요. 그때 저희 연습생 때 쇼케이스라는 거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한 두 달 정도 준비하고 이제 저희 첫 쇼케이스 무대에 섰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뭔가 흥분하고 정말 이제 사람들 막 소리도 지르고 뭐 그러니까 되게 그 에너지 이제 받았고 제가 좋아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좀 찾았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되게 소중하고 이제 그 무대 한 번 쓸 수 있게 좀 뭔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준비하고 이제 팬들 앞에서 같이 즐기면서 이제 무대에 있을 수 있어요. 끊임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간 그 꿈을 찾고 이룰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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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